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이 혐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혐안을 한다고 굳게 믿고 있죠. 그런데 한국의 혐의를 얼마나 심한지 알아보러 한국 취재에 나선 일본 기자가 일본에서 보고 듣던 것과 너무 다른 모습에 크게 실망하여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나 일본 내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유명 교수까지 한국에 다녀와서 충격받은 경험을 이야기하자 본인들 딴엔 애국이라고 하던 혐안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수많은 일본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게 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헤이트 스피치는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인데요. 그런 헤이트 스피치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를 막기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1한국인과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는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벌칙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죠. 다시 말해 국가가 헤이트 스피치를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건데요. 이렇게 헤이트 스피치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일본에서는 큰 서점이든 작은 서점이든 아예 혐한이라는 코너까지 만들어놓고 혐한 서적을 잔뜩 쟁여놓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아주 잘 팔리기 때문에 일본에 가면 베스트셀러 목록에 혐한 서적이 올라가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도 일본처럼 혐일 서적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많은데요. 일본 언론의 한 기자도 그런 일본인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혐일 서적을 주제로 기사를 쓰기 위해 잔뜩 기대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마주한 것은 어이없는 현실이었는데요. 현실을 깨달은 기자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자신이 깨달은 바에 대해 글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칼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틀간 한국의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다. 목적은 하나였다. 한국에는 일본에 대한 혐오책, 말하자면 혐일 책이 있을까? 나는 책을 내며 궁금한 게 생겨서 한국의 출판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말을 나누는 동안 갑자기 혐일 책 이야기가 됐다. 그러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한국의 서점에는 일본과 같은 헤이트 책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일본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한국을 방문하고 있지만 일본에 있는 혐한 책과 대응되는 혐일 책의 유무를 확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책 중에는 헤이트 책의 종류도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서울의 대형 서점으로 향했다. 정말로 역사나 정치 코너에도, 문학, 에세이의 선반에도 혐일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일본을 비판하는 책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없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혐일 책이다. 한국 정권의 외교 정책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등의 범주를 넘어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증오를 부추겨 한국과 당교, 전쟁 등을 주장하는 혐한 책과 내용적으로 대응되는 책 말이다. 칼럼의 이후 내용에서는 기자가 팔리기만 하면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책으로 내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규범이 엄격해서 혐일 책이 없다고 판단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헤이트 스피치 관련 책을 내면 팔린다는 발상 자체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또한 기자는 한국에서 혐일 책을 찾았다며 록평기 김 교수의 책을 사 일본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인 지인들에게 읽게 했는데요. 지인들은 하나같이 혐일 책이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헤이트 책은 외교 정책 등을 비판하는 범주를 넘어 민족 자체를 속이고 그것을 이끄는 책이라는 뜻이지만 그 책은 헤이트 책인지 아닌지 판단이 읽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록평기 김 교수의 책 외에도 한국에는 혐일 책으로 보이는 책은 여럿 있었지만 어디에도 일본의 혐한 책과 같은 혐일 책은 찾아볼 수 없었죠. 기자는 이렇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최종적으로 과거는 청산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과거를 제대로 응시하고 그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것인데요. 기자의 말처럼 정말 일본에서는 혐한 서적의 판매량이 높고 그만큼 돈이 되지만 한국에서 혐일 서적은 눈에 띄지 않고 서점 매대에서도 찾기 어렵죠. 한편 유명한 일본의 우익 정치 활동가 스즈키 군 이후 또한 한국에 와서 받은 충격에 대해 설파하며 우익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과거 한국의 서울대에서 강연한 후 한국의 서점과 안중근 공원을 돌아다니며 느낀 점에 대해 일본의 지식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했는데요. 실제 영상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과 한국의 서울대학과 한국의 서울대학과 대학을 공연시키고 싶습니다. 어떤 것인가というと 일본에서는 지금 헤도 스피치가 非常に盛んに言われている 北朝鮮また中国、韓국 そういった国々を 서울대학과 한국의 서울대학과 한국의 서울대학과 굉장히 비판적 이해 영화권 이렇게овали지ant 売れるからです。そういうのを読んで、なんかすっきりするっていうアホな国民が多いからです。でもそういう国はどうもヘイトスピーチは反対のようだと。なんでこいつを反対してんだということで、しゃべってくれということで話をしてきました。 韓国が日本を誤解していると同時に、我々も韓国を誤解しているんですよね。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韓国が反日教育をし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か、あるいは反日デモ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か、そういうものばかりマスコミを通して僕らが知っているから、 全くなかったですね。で、本屋に行ってみたんです。で、向こうの書店の人に聞いてみたんですよ。そしたら、日本ではこういうふうな状況だと。 そんな本を読んで、嬉しいんですか?って聞いて、僕は嬉しくないけど、嬉しいと思う人がいるんですよって言ったんですね。 で、韓国ではそんな本は全然ないと。でも、韓国は日本に植民地にされたり、いろいろ怒りがあったり、恨みがあるでしょうって。 そういう本が出したら、売れるから、出そうと思うんじゃないですかって言ったら、そんな本を出しても売れませんって言った。 植民地の問題とかなんとかって、それは、みんな知っていることだから。 今更書いても売れませんと。なるほどなぁと。向こうの方が大人だなと思いましたね。 その日、公園に行く前に、僕は安潤君、まあ、向こうの読みですと安潤君ですね。 記念館に行ってきたんです。伊藤博文を殺した人ですよね。 で、その自民党のある大臣氏が言ってましたけども、韓国は遅れていると。また許せないと。 日本の首相を殺した、そのテロリストを祀っていると。 そんな国と一緒にできるかなってことを言ってました。 でも、30年前は僕もそういう疑問を持ってたんです。 30年前、僕はその、 右翼の先生たちと一緒に、韓国に行った。 その安潤君、記念館に行くって言ったんですね、右翼の先生が。 で、僕は何のために行くんですかとなんか聞いたんですね、30年前で。 で、日本の首相が殺されたんだし、抗議に行くんですかと聞いたら、その先生にこう、柔らかくたしなめられたんですね。 鈴木君、それはちょっと考えが狭いんじゃないかと。 確かに日本人としてあまり気持ちいいんじゃないかと。 でもそれは歴史なんだし、 安潤君は韓国では英雄なんだし、愛国者だと。 我々日本人も日本の愛国者としてきちんとそれは表現するべきだと。 その時は分かりませんでした。 何を言っているのかと思いました。 でも今は分かりますね。 何を言っているんですね。 自分の言い方の理由は、日本の応援をします。 日本では日本に応援されることしかないことみませんでした。 私たちは私たちを意識している人たちの考慮をすることがあります。 日本の応援をするために大切に応援をすることもありま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